채민 언니 내일 꼭 성공해서 돌아갈게 장채민씨? 제가 장채민입니다 아가씨 진미와 자리가 자존에는 사람이 아르바이일가 제 어릴 적에 어린이 가무단에 있었습니다 아르바이가 춤 가르쳐 주시면 제도 잘 출 수 있습니다 영변 스타일이냐? 아...아기가...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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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하는건 자유로워야 돼 내가 부족하다는걸 잘 압니다 그래서 아저씨랑 돌리는 갖춰주려고 맨날맨날 연습했단 말인다 진짜 춤을 추고싶어? 너 같은 새끼한테는 다시 남줘 Trajan을 뵈어 총 thought you would win 아저씨가 저 원하면 전 아저씨를 추워줄 겁니다 아우 제가 춤추고 싶은데